안녕하세요. 여기 랑카우에 술집이 많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이스라엄 국가 잖아요. 여기는 섬이라서, 근데 괜찮은 술집이 하나 있어서 여기 전체적인 전경이고 코아타운에 있습니다. 코아타운에 있고, 저도 여기 뭘 쳐봐봤어요. 여기 내부를 한번 들어가볼까요? 있을게 다 있어요. 당구대도 있고, 바도 있고, 나트도 있고, 여기 또 테레비도 있어요. 스포츠방. 축구하는데 화면이 잘 안보이고, 이것도 있어요. 앞에 분위기고, 괜찮아요. 이런 넓고, 웬만한거 다 갖춰있는 랑카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시고, 중요한건 뭐냐면, 여기 또, 해피아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고, 오링갯인데, 하나하면 하나 주는.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, 술을 하고싶을 때, 여기 하나에 오링갯입니다. 오시기 바랍니다. 술 생각나시면. 오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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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riders can hover preocup ger 업 feito,